정현준, 미도리, 미라쿠, 서윤덕, 이도하 참가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 저한테 가까운 순서로 서주실 테고요. 반발짝 실러팅도 가서 서주실까요? 우리 조명이 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붙어 주시고요. 가까이 서서 서주시고요. 그리고 또 준비한 포즈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즈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 둘, 셋! MA1, 메이트 원의 일인데요. 얼굴 가리지 않도록 조금만 내려서 얼굴 보이도록 잘생긴 얼굴, 카메라 잘생기도록 미소와 함께 네, 살짝 왼쪽 한 번 봐주실까요? 자체, 네, 왼쪽. 좋습니다. 자, 왼쪽 카메라.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카메라. 네, 아홉 분 함께 다 봐주시고요. 자, 셋, 둘, 하나. 다음 포즈는 또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아홉 분 준비된 포즈 보여주시오. 어홉 분과 옆 cumpell 들려주세요. MA1의 M, M쪽에 있습니다. 아홉 분은eni C1 제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다보면 시그니처 M자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또 참가자들이 함께 손가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 카메라를 살짝 봐주시고요. 왼쪽 Illust. 네, 좋습니다. 왼쪽 카메라,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카메라 들어봐 주시고요. 셋, 둘, 하나, 가십니다. 우리 참가자들 주인공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즈도 준비가 되어있죠. 세 번째 포즈, 자,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손으로 하체를, 와, 옆자랑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트, 메이트 원 프로그램, 이 메이트라는 어떤 특별한 단어, 의미, 룰이 주는 색색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함께 뜻을 담아서 하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왼쪽 한 번만 봐주시고요. 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오른쪽 한 번만 봐주시고요. 그대로, 좋습니다. 미소, 귀엽게,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다음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멈춘 준비된 포즈 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분의 전과자 첫 번째 누워 만나봤습니다. 빈판, 노기현, 장현준, 전중표, 정현준, 이돌이, 이랑호, 서윤덕, 이도화. 이상 아홉 분의 전과자들 소원 개인적인 전과자 첫 번째 누워 만나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